올해 2월에 발매한 미니앨범 3세 브레이크와 테스트곡 콜스톤이 데뷔 후 서울 3세 2회 후보도 한 후 워크린드를 시작하면서 음악방송 추가적으로 기업을 소화했습니다. 이후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2번째 월드의 타이틀곡 그행도 연달하게 타면서 3세 걸그룹으로 7일 단위되기 했습니다. 최근 슬리피드 해외의 워크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몰랜드만의 풍부적인 음악 색깔을 높여주신 분들의 마음이 편잡는 타이틀곡으로 성장하길 기준으로 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등장만으로도 입불이 한 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촬영하면서 몽몰랜드만의 멋진 스포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몽몰랜드랑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몽몰랜드랑 함께 함께 나눠볼게요. 네 지장이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아주 멋진 월요일이 향해 반성해서 오셔서 안녕히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